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사지케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젠캔 시그니처 6XX 모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도 그때 굉장히 놀랐었지만 젠캔 일반 모델하고 시그니처 모델이 꽤 사운드 차이가 많이 났고 퀄리티가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6XX 모드가 진짜 6XX 헤드폰하고 완전 찰떡궁합이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기가 막혔죠 확실히 맞춤형 튜닝이라는 게 진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가 마음에 안 드는 사운드가 나왔을 때 미세 EQ 튜닝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기는 하지만 IFY에서 자기네가 특정한 헤드폰으로 정말 딱 맞춘 굉장히 훌륭한 튜닝을 내줬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조합은 진짜 너무 훌륭했습니다 꿀 조합이었다 아마 헤드파이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남이 선정해주는 아주 검증된 조합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난번에 그 세트가 굉장히 마음에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젠하이저 헤드폰도 꽤 검증된 헤드폰이기 때문에 세트로 다 사면은 가격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성능을 내려면 그 가격으로는 원래는 안 되는 굉장한 가성비 세트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또 젠하이저 말고 하이파이맨 이게 또 하이파이맨이 평판형 헤드폰 하면은 대명사 아닙니까? 아 그렇죠 사실 평판형 헤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하이파이맨이 어쩌다 보니까 평판형 헤드폰 하면은 거의 대명사격의 그런 회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제품을 전에 소개를 했었습니다 하이파이맨 HE4XX 이것도 원래 HE400 모델을 드롭닷컴에서 좀 저렴한 버전 벌크 버전 같이 만들어가지고 싸게 내놓은 비교적 하이파이맨의 저가형 모델 비교적 저가형 모델 그래도 20만원 아래로 구할 수 있는 그래도 평판형 헤드폰 20만원 아래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평판형 헤드폰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높습니다 뭐 써스바라라던가 그건 좀 얘가 너무 극단적인 얘가 될 수도 있는데 깜짝 놀랐네 어쨌든 평판형 헤드폰이 가격이 높은데 4XX 정도면 평판형의 맛을 볼 수 있는 아주 입문 그런 헤드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예전에 리뷰를 했었고 그때 리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평판형 쪼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된 헤드폰 앰프에 물리지 않고 저희가 되게 혹평을 했었습니다 막 들었구나 그러고선 저희가 댓글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잊고 있었다 평판형 헤드폰은 원래 좀 울리기가 까다로운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앰프를 물리느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나고 그리고 4XX가 물론 저렴한 평판형 헤드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핸드폰에 직결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절대 제 소리를 낼 수 없는 헤드폰입니다 그래서 헤드폰은 저렴했으나 이 헤드폰을 울리기에는 돈이 좀 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제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욕을 먹고 지나갔고요 이제는 저희가 그런 쪼랩은 한참 벗어났기 때문에 한번 오늘 젠캔으로 들어보고 젠캔 시그니처 그리고 하이파이맨 모드까지 켜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소개해드릴 젠캔 모델은 저희가 뭐 달리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젠캔 시그니처 모델인데 똑같은 시그니처 모델인데 6XX 모드가 아니고 하이파이맨 헤드폰에 맞춘 HFM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죠 어떤 게 다르죠? 지난번에 시그니처 6XX는 6XX 모드 그러니까 6XX 헤드폰을 정확히 타겟팅한 모드였어요 그렇죠 근데 하이파이맨 모드는 HFM 모드이지 4XX 모드가 아닙니다 아 그럼 모든 하이파이맨을 타겟팅을 한 건가요? 그런 게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하이파이맨 헤드폰들이 공통된 성향을 갖고는 있어요 그렇죠 공통된 성향을 갖고는 있기 때문에 이 모드가 모든 하이파이맨 헤드폰에 적용이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실험 도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하이파이맨 헤드폰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XX 헤드폰으로 들어봐야겠죠 아무래도 이게 드롭 튜닝이니까 드롭의 헤드폰으로 듣는 게 가장 개발자들의 의도와 부합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러면 일단 처음은 일반 젠캔으로 들어볼까요? 여러분께도 녹음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헤드폰으로 듣는 것과는 차이가 있게 들리겠지만 여러분의 헤드폰으로도 한번 어떤 질감 차이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일반 젠캔 오늘 참 테스트곡 오늘 테스트곡은 약간 홍대 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베이시스트입니다 정연서님이라고 거의 홍대 1세대 베이시스트이시기도 하고 여자분이신데 예전에 황보령 밴드에서도 활동하시고 현재는 허클베리핀에서도 활동하시고 그리고 시화님 곡에도 베이시스트로 참여 계속 하셨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개인 솔로 앨범을 준비를 하시면서 저희가 힘을 합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테스트곡을 한번 또 소개도 할 겸 가지고 나왔고요 특히 이제 기타에는 유튜브 요새 열심히 하시는 기타리스트 노경환 교수님이 참여를 하셨어요 되게 재밌으신 분인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본인 소개를 항상 자기는 연예인이다 예능인 네 기타는 취미다 유튜브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수벤지니어는 누나 클라이언트가 많은 것 같아 아 누나들이 저를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기한데 이상하게 형들은 금방 떠나요 누나들이 좋아하는 뭔가가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엔지니어는 내가 요새 너무 미소녀물을 많이 봤나 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노래 듣겠습니다 일반 잔캔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뭐 믿어지지가 않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최근에 하이파이맨 또 우리가 다이나믹드라이버 제품들 좀 들어봤었잖아요 뭐 R10D라던가 아 R10D나 뭐 이런 것들 평판형 치고는 조금 둔하다는 느낌도 있어요 아 평판형의 날선 느낌 요런 거 그런 게 조금 아쉽다 아 조금 둔한가 아니 근데 물론 4XX가 거기까지 충분히 만족시키는 소리를 내버리면 상위 모델 팔리겠어요? 아 그렇네요 10몇만 원짜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사실 10몇만 원이라는 가격만 생각하고 듣잖아요 아 그러면 말도 안 돼요 굉장히 좋은 헤드폰입니다 저희가 그때는 혹평을 했어 분명히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젠캔같이 구동력이 충분히 때려줬어야 사실은 저희가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구동이 그렇게 만만한 헤드폰은 아니구나 그 생각은 지금도 들어요 맞아요 지금 들으면서 사실 이 사운드가 젠캔이니까 이렇게 내주는 거겠지? 그런 예상을 하면서 사실 듣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젠캔하고의 조합으로 들었을 때는 이 정도면 돈값 이상은 충분히 하는 거 아닌가? 돈값 이상은 가성비 굉장히 좋은 그때의 혹평이 되게 후회될 정도로 되게 미안하네요 네 미안하다 시그니처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요 젠캔으로도 좋게 들었지만 시그니처에서 좋아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기쁜 마음을 그렇게 활짝 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되게 덤덤하게 덤덤하네요 이 정도면 괜찮지 하이파이맨인데 이제 가봅시다 시그니처 자 이제 일반 젠캔은 안녕 젠캔 시그니처야말로 오디오 기기의 역체감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알려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렇죠 젠캔 좋았었는데 갑자기 오징어가 됐죠 시그니처 들은 이후로 일반 젠캔을 다시 못 듣겠어 진짜 그 젠 댁도 댁이었지만 캔에서 차이가 엄청났어요 오 진짜 지금 노멀 모드죠? 네네 재밌게 봐주세요 역시 티가 많이 난다 다른데 지금 하이파이맨 4XX로 들었을 때는 노멀 젠켄하고 시그니처하고 차이가 너무 티가 나는데 마치 베이스를 앉아서 연주하다가 일어나서 춤춰서 연주하는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질감 자체가 굉장히 고급지네 확실히 좀 맨들맨들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고급지고 힘도 더 좋고 지금 사실 아까 일반 젠켄으로 들었을 때 저는 약간 그 거슬거슬한 느낌이 조금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악기들이 리얼 악기들이라 마이킹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거슬거슬한 느낌이 좀 남아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젠켄 시그니처로 들으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뭔가 매끈매끈해진 마치 젠켄 시그니처가 믹스를 더 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네요 뭔가 좀 정돈된 듯한 느낌이 더 들고요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밀도감 같은 게 확실히 좀 더 좋게 들렸다 악기들이 자리들을 더 잘 잡으면서 그러면서 소리들의 엣지감도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고요 펀치감도 이제 덩달아서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음악의 그루브 자체도 원래 의도와 더 잘 맞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제 생각에는 하이파이미안 4XX가 지난번에 젠하이저 6XX보다 더 예민한가 봐 조금 더 예민한 느낌이 있어요 저희가 귀로 듣기에도 지난번에 6XX로 들었을 때는 노멀 젠켄하고 시그니처가 이렇게까지 차이 나게 들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 하이파이미안 4XX로 모니터링하기에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들린다 그렇네요 그런 기분이 좀 있네요 얘가 훨씬 예민한가 보다 평판형 드라이버의 특성도 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이파이미안 헤드폰이 모든 평판형을 또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 꼭 뭐 평판형 특성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이파이미안이 예전부터도 보면 좀 앰프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뭐 바로바로 반영해주는 그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전에 저희가 HP4 리뷰할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어? 이렇게 달라지나? 싶을 정도로 뭔가 질감들이 팍팍 달라지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4XX가 굉장히 저가형 모델인데도 그런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이맨 모드는 과연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유 안타깝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는 헤드폰 소리를 녹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듣는 만큼의 차이가 전달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맞아요 하이파이맨 모드 켰습니까? 네, 켰습니다 아유 안타깝네 아유 안타깝네 아유 안타깝네 와 4XX 이렇게 좋은 헤드폰이었나 우리가 이 세팅을 리뷰 전에 미리 들어본다든가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하자 말을 맞춘다든가 대본 같은 게 이미 있다든가 전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리얼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촬영을 하다가 좀 아까 했던 말을 반성할 때가 있어 근데 이걸 듣고 나니까 좀 아까 괜찮다고 했던 건 대체 뭐지? 특히나 젠캔 일반 버전 듣고 괜찮았던 안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습니다 와 진짜 진짜 차이 많이 나는데 이거는 라인업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레벨업이 느껴지는데 그냥 다른 헤드폰인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아침 넘어 가끔 이수분 흥분을 하면 울잖아요 저는 침을 흘립니다 썸네일 각이네요 제가 침을 흘리면 극도의 흥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건 좀 심하다 진짜 하이파이맨 모드를 듣고 나니까 야 이건 돌아갈 수 없다 이건 돌아갈 수 없어 그리고 4XX 헤드폰의 평가 자체가 너무 달라질 것 같은 일단은 저는 돌아갈 수 없다는 말에 대해서 이거 돌아가려면 4XX도 같이 처분해라 이 궁합이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궁합 너무 좋아 완전히 등급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이게 어떻게 십몇만 원이에요 십몇만 원짜리에서 나올 수 없는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제 4XX 헤드폰만으로 가능한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듣고 나니까 아 이전 모드 혹은 이전의 노멀 젠캔 아니면 더 후진 소스기기에서 들었을 때 하이파이맨 4XX에서 부족했던 게 무슨 사운드였는지 그거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렇죠 이런 드라이빙 감각 이렇게 되게 확 밀어붙이는 이런 느낌이 그게 있었으면 4XX가 진짜 상당히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헤드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곡 제목이 뭐라고요 아까? 춤 꽤나 추는 사람들입니다 춤 꽤나 추는 사람들? 이 춤 꽤나 추는 사람들이라는 이 곡에서 이런 에너지? 전체적으로 곡 자체가 악기들이 막 꽉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내는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뭔가 각각 악기가 정말 덩실덩실 그루브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베이스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드럼도 굉장히 느낌이 되게 댄서블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아까는 에너지가 몰려온다라는 느낌은 없이 그냥 좀 차분하게 들었어 그렇죠 뭔가 약간 차분한 느낌이 있었는데 HFM 모드를 키는 순간 진짜 다시 춤 꽤나 추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덩실덩실 막 일어나는 그런 느낌? 어 스웩이 넘쳐 마스터링이 아예 달라진 느낌인데? 어 완전 완전히 사운드가 리마스터된 소리를 들려줘 지금 로고가 되게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저희가 좋게 평가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 되게 혹평한 다음에 너무 깊숙이 쳐박아 나서 되게 오랜만에 꺼내왔단 말이에요 이 헤드폰 찾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이파이맨 헤드폰 특히 4XX 갖고 계시다면 저는 젠켄 시그니처 하이파이맨 제품은 이건 강추를 넘어서 이건 꼭 한번 이 매칭을 꼭 들어봐라 초강추 초강추 여간해가지고 이런 소리 못 날 것 같아요 이 정도 퀄리티의 사운드를 들으려면 그냥 이 가격으로는 사실 진짜로 말이 안 되죠 절대 불가능 믿을 수 없죠 진짜 그 정도로 4XX를 완전히 살려줬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상도도 월등하게 좋아지고 그런 제가 아까 얘기한 드라이빙감 이런 게 완전 여유롭게 사운드들을 완전 갖고 노는 기분이야 완전 황골탈퇴 특히 저는 되게 감명 깊었던 부분이 베이스가 베이스의 밀도감이 확 살아나니까 베이스의 그 리듬을 느끼는 그 느낌 자체가 되게 달라죠 저는 특히나 그 베이스 쪽이 바뀔 때 그 중저역 때 있잖아요 약간 3,400대역인 것 같은데 거기 주변으로 이게 배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뭔가 이 밀도감이 진짜 좋아져갖고 주변에 이렇게 오울아지듯이 이렇게 후광 비치듯이 살짝 차오르는 느낌인 거예요 허전했던 게 확 채워지는 그런 근데 분명히 그게 막 배음이라던가 소리라던가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질감 자체가 바뀌거나 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네네네 맞아요 만약에 EQ로 튜닝을 잡았다고 하면 이게 뭔가 밸런스가 달라지거나 뭐 부스팅이 돼서 소리가 차거나 뭐 좀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허했던 기분이 되게 채워지는 듯한 뭐야 왜 공간이 갑자기 찼지? 그게 형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마스터링 다시 한 기분이다라는 게 진짜 그런 거네 그게 바뀌니까 굉장히 이 사운드 전체적인 인상이 되게 고급져죠 아 맞아요 이거는 아마 이 트랙의 주인분이 베이스 주자잖아요 아 네 그렇죠 한번 들려드리면 꼭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 또 방문 판매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요 세트랑 이렇게 한번 들고 가서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이거 한번 들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아 베이스 치는 사람으로서 이거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렉은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야 니가 왜 이걸 서비스를 줘? 아 그렇구나 문 실장님이 주시면 모르겠는데 근데 이건 진짜 예술이다 이 곡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제가 방문 판매를 가도 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 기타는 기타대로 살아나고 드럼은 드럼대로 살아나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영역이 살아난다라는 기분보다도 악기 악기들의 그런 다이나믹 그런 게 생명력이 살아난다 훨씬 역동적으로 바뀌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걸 들었으니까 지금에서 하는 말인데 이전의 사운드들이 좀 덜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었네 약간 허전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전 것들이 되게 허전하고요 진짜 이 4XX를 그때 여러분들이 구동을 잘 못 시켜서 소리 안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HFM 모드를 들어보시면 이것 이외에는 구동이 다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구동이 다 덜 된 느낌의 사운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사운드는 라인 녹음을 따서 들려드린 거기 때문에 헤드폰에 작용하는 이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튜닝 성향이 좀 바뀌었나? 기분이 좀 바뀌었나? 뭐 이렇게밖에 느끼실 수가 없을 텐데 헤드폰을 울리는 그 느낌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해서 여러분들한테는 꼭 이 4XX 헤드폰 쓰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꼭 한번 들어보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바뀌길래 이렇게 바뀌지?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도 아 대충 이 영역을 이렇게 뭐 얼마 부스팅을 했고 뭐 이렇게 했겠구나라고 그 캐치가 되면 저희도 속 시원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의 무슨 컨버터 칩셋을 바꾸는 정도의 아예 뭐 DAC가 바뀌었거나 뭔가 그런 질감이 아니라 그런 양감이 확 바뀐 것 같은 그런 기분이어서 저 진짜 되게 충격받았는데 이번에 근데 이게 또 헤드폰 앰프인데 무슨 디지털 회로가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고 모르겠어요 가끔 제가 이래서 튜닝발 되게 잘 받았을 때 이런 충격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던 그 기계인데 어? 뭐가 이렇게 바뀌나 싶을 때가 있는데 진짜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그러게요 자 그러면 HE4XX랑 궁합은 이제 털라위 없이 좋다 이건 확인을 했어요 다음 단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는 켜놓은 채로 두시고 자 순다라 많은 분들이 또 리뷰 요청을 하셨던 제품인데 순다라 리뷰 전에 먼저 여기서 등장하네요 제가 순다라한테도 좀 미안한 과거가 있어요 왜요? 그때도 평판형을 조금 좋은 앰프에 물려야 될 생각을 못하고 순다라 별로인데? 아 들어봤을 때? 네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과연 이 튜닝이 순다라에도 유효할 것인가? 아 근데 유효할 것 같지 않아요? 궁금해요 왜 제품명이 젠캔 시그니처 하이파이맨일까? 모든 하이파이맨 헤드폰을 잘 올려주지 4XX 만지다가 순다라 만지니까 굉장히 고급지군요 순다라도 사실 하이파이맨에서 그렇게 높은 급은 아닌데 그쵸 그냥 가성비 되게 좋은 라인업이다 같은 노래 들을까요? 그냥 다른 노래 들을까요? 어 이번엔 좀 다른 노래 좀 들어볼까요? 다른 노래 들을까요? 어차피 녹음은 여기서부터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들려드린 건 아까로 끝나고 저희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 좋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추천곡은 이름도 어렵다 칼리우치스? 칼리우치스? 네 텔레파티아 들어보겠습니다 네 모두 켜있죠? 네 시작하면 그냥 끝나 어 그래요? 시작하면 그냥 끝이야 오오 뭐야 야 순다라 좋다 우와 와 저 지금 그 막 껐다 껐다 하면서 들어봤거든요 어 장난 아니야 야 순다라 원래 얼마지? 그렇게 안 비쌌던 것 같은데 순다라 그러니까 이게 정가 얼마짜리야? 42만 5천원? 오오오 나는 내 기억에 한 6, 70만원 했었나?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 네 진짜 놀라운데 순다라 되게 좋다 공부할 땐 했걸 일단 공부했었어? 네 아니 텔레파티아 이 노래 틀자마자 되게 충격받은 게 베이스가 오는 느낌이 진짜 와 와 벙벙 하고 오는데 와 장난 아니야 그리고 워낙에 하이파이맨 평판형 헤드폰들이 그런 보컬 영역에서의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사실 아무도 태클 못 걸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보컬의 섬세한 그런 디테일 같은 거는 원래도 좋잖아요 유리알 같은 그 보컬 영역들 되게 해상도도 굉장히 좋고 특히나 이제 여성 보컬 같은 좀 간드러지는 사운드 같은 거 들을 때 되게 귀가 간질간질한 그 디테일이 있거든 정말 떨림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이 곡에서 특히나 킥베이스가 나올 때 약간의 그 울렁이는 느낌? 그것까지도 정말 이렇게 확 꽂히게 오기 때문에 야 이거는 와 순다라가 진짜 다시 봤다 순다라 이 정도의 헤드폰이었나? 미안했어 순다라 내가 널 울릴 줄 몰랐었구나 순다라 수입사에서는 꼭 같이 비치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팔릴 거야 이걸 듣고 야 진짜 좋은데? 집에 가 집에 갔더니 이게 아닌데 그리고 지금 순다라나 하이파이맨 구매 지금 예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이거 앰프 들이셔야 돼요 근데 하이파이맨 모드에서 부스팅되는 그 느낌이 되게 공통적이지 않아요? 4XX나 순다라나 되게 공통적인 영역을 되게 부스팅시켜주는데 중저역 때 아 근데 그 부스팅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 부스팅은 부스팅이죠 그게 뭐 필터로 올린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거기에 양감이라든가 이게 확실히 좀 이 단어가 제일 적절할 것 같아 충만해져 되게 중저역이 되게 충만해져서 맞아요 기존에 듣던 소리가 되게 허하다라는 느낌을 자꾸 갖게 만들어 중학대 이하로 되게 부흥하는 느낌 되게 좀 부티나죠 부티크해지고 되게 느낌이 너무 좋은데 지금 저희는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순다라를 이전에 안 들어봤던 것도 아니고 다른 플레이어들에서 들어봤는데 사실은 저라면 순다라 안 살 거였어 원래는? 네 왜냐하면 저는 아예 서스바라가 있으니까 사실 같은 계열의 순다라를 살 필요를 전혀 못 느꼈었어요 확실히 좀 다운그레이드이기도 하고 다운그레이드를 아예 4XX같이 확 내릴 게 아니면 중간에 낀 이 정도는 애매할 수 있죠 뭐 나는 굳이 여기다 손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콤비로 이렇게 들었을 때는 굉장한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엄청나요 엄청난 가성비라고 저는 강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알텐디를 소개했을 때 알텐디가 일반적인 하이파이맨의 평판형과 좀 다른 느낌의 소리를 낸다 이게 다이나믹 드라이버라서 그런지 훨씬 중저역이 따뜻하고 꽉 찬 느낌이 나고 어쨌든 굉장한 에너지를 들려준다 아련한 에너지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울릴 수 있다면 평판형도 충분히 그 소리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게요 순다라급에서도 충분히 위급의 제품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중저역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져갔는데 이거 이렇게 잘 가려놓고 안 알려주고 이것만 이렇게 딱 해서 들려주고 블라인드 하면 가격 아무도 못 맞출거죠 훨씬 높은급으로 평가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40만원대 가격일 줄은 진짜 듣는 순간 전혀 몰랐어요 제가 가격을 들은지 하도 오래되가지고 이게 한 6, 70만원쯤 되는 거였지라고 생각하면서 야 6, 70만원인데 이 정도 소리내면 꽤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가격이 반값이었어 와 예술이네 아니 진짜 확실히 시그니처 하이파이맨이 정말 잘 만들었네 얘는 진짜 명기예요 지난번에 6XX보다 얘가 진짜 물건이네 좀 그런 느낌을 지금 슬슬 받고 있어요 하이파이맨 헤드폰에 굉장한 효과를 내주는 걸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확신! 확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헤드폰을 만약에 이게 그 젠켄 시그니처가 한 30만원대 하잖아요 근데 얘를 여기다 얹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40몇만원에 30몇만원에가 예를 들어서 한 80만원? 80만원급의 헤드폰을 사잖아? 그러면 이 사운드를 못 이길 것 같은 거야 아 뭔 얘기죠? 거기다 지금 젠, 데켄, 하이파이맨까지 하면 3개 다 하면 100이 조금 넘어가는 100이 조금 넘어가죠 100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기가 어디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한 만족감이고요 사실 저희가 촬영하기 이전에 제가 문 실장님한테 물어봤죠 사운드캠 매장에 하이파이맨 헤드폰 있어요? 그랬더니 없대 하이파이맨 제품인데 하이파이맨 헤드폰이 없으면 어떡해 같이 해놓으셔야 확 미를텐데 수입사가 달라요 이거 순다라는 톤레츠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 잘 하시면 근데 두 군데에서 콜라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너지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서로 시너지가 훌륭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젠, 데켄, 젠, 캔, 시그네처 라인업이랑 6XX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헤드파이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할 만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다소 가격이라는 게 상대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세트 정도를 하시면 당분간 이거 이상의 가성비 찾기 힘드실 거다 라고 했는데 진짜 이번에 또 하이파이맨의 이 가성비가 6XX 때보다 좋으면 좋았지 나쁘다고 말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6XX는 워낙 레퍼런스 성향의 헤드폰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맛을 더했다 혹은 퀄리티를 좀 올려줬다 그런 기분이었다면 하이파이맨 순다라랑 시그니처 하이파이랑 묶은 이 세트는 굉장히 하이파이적인 헤드폰 사운드 되게 고급스러운 하이파이 헤드폰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 같아서 만족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빨리 사운드캣 톤레츠 둘이 만나셔서 톤레츠 매장에는 젠킨을 갖다 놓으시고 사운드캣 매장에는 하이파이맨 헤드폰을 갖다 놓으시면 둘이 아주 훌륭한 세트가 되지 않을까 이건 처음에 보면 다들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매장에 꼭 그렇게 전시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끝판 한번 가봐야죠 설마 써스바라 근데 사실 써스바라는 기대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써스바라 울리기가 굉장히 힘든 헤드폰이기 때문에 제대로 소리가 나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난 기대 안 한다니까 써스바라는 진짜 힘들 거야 쉽진 않겠죠 그냥 이거는 실험 삼아서 해보는 거지 제대로 나올 거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보통 써스바라 울린다고 하면 몇백만 원이 기본으로 깨지니까 그렇죠 헤드폰 값 그냥 훌쩍 뛰어넘죠 공당 써스바라 추천 앰프들이 다 써스바라보다 비싸요 그렇죠 사실 써스바라는 완전 넘사벽인 게 써스바라 추천 세트 구성하잖아요 천만 원 아래가 아예 없어요 진짜 아예 없어 근데 과연 울릴 수 있을까? 파워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 물론 이제 젠켄의 게인이 있으니까 게인을 최대로 키우긴 해야 되겠다 젠켄 게인은 최대로 주고 혹시 모르니까 볼륨은 좀 내려놓고 이거는 진짜 만약에 그냥 제 볼륨으로 울리기만 해도 그래도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랄 일이죠 그 천만 원짜리 밑에 추천 앰프들 사이에 젠켄 시그니처가 당당하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뻘짓 한번 해보겠습니다 몰려도 웃기겠다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틀어보세요 역시 서스바라까지는 조금 조금 힘든데 무리군요 그래도 대단하다 여기까지 온 것도 여기서 볼륨을 더 올리면 찌그러져 찌그러지죠 어느 정도냐면 작은 볼륨으로 듣는 수준? 너무 이렇게 때려붙는 볼륨은 힘들고 좀 작은 볼륨으로 듣는 정도까지는 간신히 가능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들어보니 다시 한번 새삼 순다라가 좋다 그죠? 순다라의 가성비에 대한 재평가 아니 사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볼륨을 작게 듣다 보니까 서스바라가 주던 그 만족감이 그게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되게 아쉽네요 그리고 볼륨은 만족시킬 수가 있는데 볼륨을 끝까지 올리는 순간 이 좀 찌그러져요 소리들이 소리들이 막 찌그러져서 들려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서스바라는 좀 무리였다 근데 30 얼마짜리에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됩니다 하긴 그것도 그래요 욕심이 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최고 궁합은 순다라였던 것으로 근데 형님 생각해보면 되게 대단해요 한 30만원 좀 넘어서 한 40만원대 그런 앰프 가지고 한 기기의 성능을 완전히 인상을 바꿔놓고 성능을 바꿔놓고 한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드롭이 튜닝을 했던 IFI가 튜닝을 했던 이 시그니처 하이파이맨을 튜닝하신 분은 실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거의 천상계 실력이 아닌가 어떻게 같은 스펙의 기기를 놓고 이렇게 다른 사운드를 할 수 있는가 인정 진짜 궁금해 뭘 바꿨길래 이렇게 바뀌지? 안 가르쳐주겠지 그리고 어쨌든 하이파이맨의 제품 3개를 들어봤지만 하이파이맨 라인업들이라면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좀 통용될 만한 그런 업그레이드 튜닝인 것 같기는 해요 아마 튜닝하신 분이 하이파이맨의 핸드폰을 딱 듣고 아 이 지점이 조금 부족하다 그걸 정확히 짚으셨나 봐 거의 이제 막 개시를 봤듯이 아 온 거야 진짜 맥을 정말 정확하게 딱 딱 짚어서 정말 적재적소에 부족했던 에너지를 중저역에 완전 바람 넣어줬어 아 그니까요 아 진짜 어떻게 나오지? 그러니까요 대단하다 저희가 다음번에 순다라 리뷰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더 깊이 파보도록 합시다 순다라를 한번 들으면서 어떤 지점이 장점인지 그리고 다른 기기들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하이파이맨 헤드폰을 다 한 등급씩은 그 이상 최소 한 등급 높여줄 것 같은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네 최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6XX 소개할 때 하이파이맨 모델은 안 하냐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하이파이맨 헤드폰 쓰시는 분들은 또 팬이 되잖아 아 팬담이 또 아 그렇죠 두텁죠 하이파이맨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이파이맨 시리즈로 결국 서스바라까지 가고 그러시던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꼭 들이셔야 되는 그런 기기인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젠켄 하루 이틀 듣나? 젠켄을 수도 없이 들었고 사실은 아이애프하이의 젠켄 위에 모델들도 저희가 수도 없이 듣잖아요 그래서 뭐 가성비 좀 좋게 나왔겠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변화의 폭은 지난번에 시그니처 6XX 소개할 때랑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달라요 진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릅니다 아이애프하이 아니 잘 묻는 거 아니야? 실수로 여기에 넣지 알아야 될 그런 좋은 부품들을 이건 좀 기이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달라지는 거는 중저역대의 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이파이맨 헤드폰을 듣다가 중저역대의 채워지는 그런 포만감 이런 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이건 100% 100%입니다 100%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안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내 순다라 괜찮은데? 뭐 이 정도인데 뭐 여기서 뭘 더 바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얘를 꽂아서 들으시면 아 아까 저 같은 아까 제가 내가 앞서서 괜찮다고 했던 건 과연 뭐였단 말인가? 인생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역시 이래가지고 평가는 겸손해야 된다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이습도 동의할 거라고 보는데 하이파이맨 헤드폰 쓰시는 분들이 이 시그니처 하이파이맨 모델 꽂아서 들어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 하실 분들은 저는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건 쉽게 들어보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사야 되거든요 모르면 몰랐지 알면 이거 발 못 배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이거 듣다가 없이 못 듣지 없이 못 들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확실히 평가가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너무 평가가 달라져요 저희가 훨씬 비싼 헤드폰 앰프도 리뷰 많이 했지만 이렇게 변화폭을 느끼는 거는 오늘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네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청음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청음하실 때 꼭 한 40만 원 정도 챙겨가시고요 유료 퇴장? 아니 결국은 유료 청음이야 난 청음만 하러 갔을 뿐인데 청음기를 냈더니 쟁캔 주든데요 이러면서 오시면 돼요 아 근데 빨리 사람들이 청음하러 가기 전에 사운드캣에 순다라 갖다 놔야 돼 순다라 있어야 돼 갖다 놔야 돼 무시장님 꼭 갖다 놓으세요 꼭 놓으셔야 됩니다 아 유저분들은 자기 하이파이멘 헤드폰 들고 가면 되겠네 그렇죠 유저분들은 자기 거 들고 가시면 되고요 헤드폰 뭐 좋은 거 있나 라고 하고 이렇게 스쳐 보시는 분들은 70만 원 정도 챙겨가시면 되고요 그렇게 따져도 가성비 진짜 좋지 않아요? 시그니처랑 순다라 가져오면 80만 원인가? 80만 원 정도 좋지 진짜 가성비 엄청 좋은 거 같아요 또 4XX도 그렇게 따지면 두 개 합쳐가지고 한 6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인데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여러 가지로 두 업체가 이렇게 합치시면 황금어장 되겠네 저는 사실 오늘 두 회사에 다 놀랐어요 IFY의 튜닝 실력이 진짜 놀랬고 하이파이멘이 내가 알던 그 사운드가 아니구나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헤드폰이었구나 우리가 그동안 다이나믹만 극찬했던 거기에도 되게 후회되네요 되게 얕잡아봤던 게 아닐까 저희가 되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이파이멘 리뷰할 때 조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황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스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가 내린다 모가 내린다